자 그리고 내가 오늘 자기 생일이어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? 응 자기가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언제? 뭐 큰 놈이 있으면 이제 아야카 생일인데 제가 아야카 몰래 생일 선물을 좀 준비할 게 있어서 혼자 좀 신지쿠에 있는 이세탄이라는 백화점에 가서 어떤 선물이 좋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료가 있는 이 앞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이세탄 백화점이라고 일본 전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뭘 사주면 좋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야카가 목걸이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그냥 목걸이 하나 좀 사서 가보도록 할게요 몰래 자 미니노오데 こちらでかしこまりました 이제 제품을 구매를 했고 이걸 몰래 들고 아야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좋아하겠죠? 아야카 만났는데 아야카랑 저녁을 먹고 저희는 오늘 아야카 생일이라서 지금 여기가 신주쿠입니다 신주쿠인데 여기 근... 아 시부야야 아 시부야데 여기 여기 지금 시부야인데 시부야에서 밥을 먹고 신주쿠에 있는 타카야트 호텔에 있는 41층에 투쿠 라운지라는 데에 가서 거기서 술 한잔 마시기로 했어요 우리 추억의 장소 그치 우리가 이제 뭔가 일본에서 데이트할 때 응 거기서 데이트 했다 보니까 맞아요 추억의 장소 같은 데잖아 맞아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가보는 거 같은데 그치 그치 그때는 썬탈이 있었을 때고 썬탈 때는 이제는 결혼하고 그치 남편이랑 다녀 오랜만에 추억의 장소로 한번 가보자고 가보자 응 자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굴 진짜 크다 그네 응 대박이다 어 어 시장에 넣었을게 아이가 뭐하는데 많이 나왔어 놀랬네 진짜 놀래봤어 개그하는 거 아니지 아니요 나 항상 진심 먹어봐봐 억섭 굴 크고 맛있겠네 맛있겠다 응 어떤노 이 뭐 한국의 굴하고 좀 다르나 그게 아주 다르나 나는 굴을 별로 안좋아해서 자기 단물에 익힌거 주세요 난 익힌거 먹을게 응 좀 쬐했어 쬐어? 아직 안되는데 한잔 더 마시러 가야되는데 응 아야카가 저 하나만 바라보고 한국에 왔을 때 마냥 좋은 시간들만 있는건 아니었고 아야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도쿄로 다시 돌아와서 아야카가 예전에 느꼈던 감정들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아야카는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크게 군말 없이 씩씩하게 생활을 해외에 와줬던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아야카 생일 겸 자그만한 선물로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선물로 인해서 아야카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오늘만큼은 아야카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피크라운즈 한 때 어떻습니까? 나 그때 기억난다 어떤거? 그때 스토어에서 말해놓고 오빠가 좋은데 있으니까 좀 가져가서 여기 왔잖아 그때는 사람 너무 많아서 유리쪽에 머드 앉았었었잖아 어? 유리쪽에 머드 앉았었었잖아 응응 그래서 안쪽으로 앉았는데 되게 좁더라고 재밌어 봐 제형한데 와서 술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게 그치 좋지 그런 시간도 야경이 이쁘지 응 너무 이쁘 응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뭐가 그때는 남편이 되어서 같이 다시 오게 된거 나랑 결혼 잘한거 같나 응 진짜가 응 진짜로 하시구만 아 행복해 어떡해 뭐가 그래 뭐가 그래 행복한거고 응 진짜로 하시구만 응 아 행복해 응 응 야경 진짜 이쁘다 응 이쁘다 여기는 와도 와도 이쁜 것 같다 그러네 응 술이 나왔는데 되게 정달하네 응 응 와 자기가 맛있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뭔데 쿠키가 자기가 담으라 아 같이 먹지 하나씩 먹자 하나 먹어볼게 응 아 아 하하하하 짠할까 응 가자 응 자 건배 건배 아이카 생일을 위하여 위하여 생일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음 맛있다 응 맛있어 이건 뭐야 바닐라 파라펜 응 우리 시킨거 아 아까 주문한거구나 자기 뿌릴래 이거 응 자 자기가 오늘 생일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하 오늘 제일 신나는 날인 것 같은데 알까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 나쁘진 않네 아 기분 좋게 나이 들어간게 좋은거지 뭐 어 맞아요 맛있나 응 우리 그 신호영이 유럽 갔을때 어 어 그때 먹었던 시다트도 맛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만큼 이것도 맛있어 하하하 자 그리고 내가 오늘 자기 생일이어가지고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응 어 어 자기가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언제 뭐 큰 건 아니고 그냥 자기 목걸이 하나 오늘 사왔는데 열어봐봐 열어봐봐 언제 샀어 자기 몰래 우와 이거 비슷한건데 그냥 뭐 그런걸 떠나서 자기 목걸이 그냥 사주고 싶어서 가지고 오늘 하나 샀다 몰래 어 어 열어봐봐 어 한번 열어봐라 아까워서 못 외울 것 같아 아 열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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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보시오 아 궁금하다 자기한테 오를 것 같아서 그냥 샀거든 어머 어 그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더 많네 그래 다음에 더 좋은거 해줄게 진짜 응 녹음해도 됨 이미 녹화 되고 있잖아 지금 맞네 아 무서워 이런거 그냥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거든 유튜브를 그런걸 떠나서 응 우리의 이런 젊은 지절에 추억 같은 거니까 예쁘다 포장이 이쁘지 열어봐봐 열어봐 이거 풀어버리면 응 이쁘게 나 넌 뭔데 사진 찍어야겠다 사진 찍어야 돼? 응 나 이거 사진 찍어야 돼 나 뭐 찍는데 귀여워 귀여워 빨리 열어보세요 아까워 너무 아깝노 하면 되지 응 열어보세요 어떤게 들어 있었려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잠시만 덕후라이를 못하는 남잔데 밤새 이런걸 배워가지고 아 너무 이쁘어 네? 너무 이쁘어 이게 이쁘다고? 응 이게 뭐가 이쁘나 오 너무 좋잖아 빨리 열어봐 이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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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지 자기한테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다 고마워 난 이쁘어 좋아하나? 아 잘 샀네 그러면 고마워 잘 샀네 내일 이거 사고 나갈게 그래 그래 고마워 응 다음에 더 좋은거 해줄게 왜 이렇게 비싼거 싸고싶어 아니 뭐 더 비싼거 해주고싶었는데 오빠가 해주시는거 밖에 안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아니야 고맙게 난 그냥 자기가 이제 우리가 도쿄 온지 세달쯤 넘었지 세달쯤 넘었는데 그냥 긴 한국생활을 할때 자기가 고생한것도 많고 그런것들을 계속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일본와서 자기 생일날 뭘 해주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다가 예전에 자기가 얘기했던게 생각이 나서 딴놈으로 얘기한건데 그게 생각이 나서 대단한건 아니지만 자기가 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주고 싶었어 고마워 애니 먹어 감사의 인사 감사의 인사가 또 먹고싶은거 더 있으면 또 시키고 와요 진짜 많이 먹었어 많이 먹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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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고맙네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빨리 끊어 빨리 끊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오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요 오빠가 제 생일을 국가연답을 해줘서 맛있는 밥도 없고 이런 좋은데도 와서 선물까지 준비해 준게 너무 고마웠네요 감동 받았어요 인사에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